이번 달 5월 1일부터 오늘 5월 12일 영상 제작시간인 오후 2시 기준 일본 지진을 살펴보면 5월 12일 현 시점에서 가장 큰 특징은 5월 5일 이시카와연 북부 노토반도에서 규모 6.5, 진도 6강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 지진의 규모를 6.3으로 발표했으나 이후에 6.5로 수정했습니다. 이시카와연 노토반도의 지진을 인해서 수지시에서 65세 남성 1명이 지진으로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시카와연 노토 지방의 지진은 5월 12일 오후 2시 현재까지 100회위를 육박하는 여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늘 5월 12일 금요일 오전 5시 50분과 6시 26분에도 두 번의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이시카와연의 지진은 2007년 3월 강진 이후 16년 만에 이시카와에서 일어난 최대 진도 6강의 지진입니다. 이시카와연의 지진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시카와연 호쿠리쿠 전력 시가원자력발전소의 폭발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도 이시카와연의 지진은 영향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3월 25일 9시 오전 9시 41분경에 일본 이시카와연 앞바다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얼마 전 지진이 발생한 규모 6.5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규모입니다. 2007년도에도 2023년 5월과 마찬가지로 사망한 명 그리고 부상은 356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쓰나미입니다. 이시카와연 노토 지역에서 50cm의 쓰나미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7년 이시카와 지방의 해역 지진처럼 만약에 바다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국도 쓰나미의 사장권에 들어갑니다. 또한 이시카와연 노토 반도 지하에는 2천만 년 전 활동했던 이 거대한 칼데레가 잠들어 있으며 이번 규모 6.5의 강진과 군발 지진이 혹시라도 칼데라의 활동 신호이거나 칼데라를 자극을 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독가라열도의 군발 지진입니다. 이 척은 규수 남부의 독가라열도에서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주변 지역인 규수 남부 수와노세즈마 그리고 사쿠라즈마 하산이 큰 폭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직접적인 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브레고리 지역 특히 마누아뜨 인근 지역에서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규모 5 이상의 신발 지진들이 통가, 피지, 마누아뜨 등의 지역에서 발생을 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으며 어제 5월 11일에는 통가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곳은 통가 지진 약 3시간 후에 일본 관동지역 치바현 남부에서 규모 5.4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2시간 후에는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도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고 6시간 후에는 규신 남부 독가라열도 근에서 5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주요한 활성 단층대가 연쇄적으로 도미노 폭발을 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관동지역과 이시카와현 그리고 큐슈 남부지역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어제 오후 6시 52분에는 일본 호카이도 히타카 지역 동부에서 규모 5.4와 진도 4, 진원의 깊이는 50km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대지진 발생 전의 패턴인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패턴이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 10시 33분에는 오키나와 미야코지마그네에서 규모 6.1, 전원의 깊이는 30km 그리고 약 20분 후에는 4.6의 강진이 연속 두 번 발생하면서 오키나와의 강진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 오키나와는 한반도의 뒷문이 열려있는 쓰나미의 불안지역이며 오키나와 트라프가 요동친다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 생각은 차라리 후쿠시마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오히려 일본에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물론 오늘도 후쿠시마는 라카도리에서 오전 9시 39분에 규모 2.9, 전원의 깊이 10km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하지만 이렇게 내륙보다는 후쿠시마에서는 대부분 해약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도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본 큐슈 지역이나 관동지역 내륙에서 강진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